여러분 저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화장실 다녀온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형 화장실 어떻게 빨리 갔다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사실 헬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아무리 2도 받군 3도 받군 모든 근육들 다 헬스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단 하나 진화시킬 수 없는 근육 강화시킬 수 없는 근육 바로 과략근 왜 헬스로 과략근은 강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과략근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을요 이거였구나 과략근은 헬스로 가능한 게 아니고 마음의 힘으로 성장시키는 거였구나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 빨리 와야겠다는 마음이 과략근을 성장시켜 빠르게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손은 씻었나요? 그렇습니다 손을 씻고 드라이기로 손을 말리고 온 시각이 바로 이 시각이죠 이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 화장실 피지컬만큼은 챌린저 아니겠습니까 탑으로 갑니다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래 뭔데? 노래 바꿀까요? 노래... 뭐로 들을까? 노래 좀 좋은 거... 좋은 거... 내가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 들어야겠다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세요? 팬클럽! 대박 나와라이! 팬클럽! 팬클럽! 나와라이제! 팬클럽 가입! 펜클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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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친구조차도 별봉선 한개를 쏘게 만드는 바로 이 마모베이크 맥도날드님 펜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보라파동님 서포터 가입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상당히 신나는 노래거든요 이 신나는 노래와 함께 어 네 번째 판 그 네 번째 판 화련막을 올립니까? 올립니다 갑니다 펜클럽 가입 펜클럽 가입 펜클럽 가입 펜클럽 가입 오 뭐야 이 친구 아니지 세상 모든 해물이 나라는 이건 연예인병이야 아니 BJ병인가 해물 들어가면 내 팬이야? 그거 아니야 이 친구 아이디가 해물맛 라면이라고 해도 내 팬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오 오 어 나 근데 깜짝 놀랐어 왜냐면 아이디가 해물맛 라면인데 처음에 채팅이 역신앙인거야 역시나 보통 처음 들어서 역신을 한 말 안치잖아 그래서 와 저격이다 저격했는데 같은 팀 걸려가지고 어 실망한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거 같애 그냥 할말이 있었나봐 보자 해물님 저는 해물님이 팀원들이 욕하는거 웃기게 읽는게 제일 웃겨요 아 그래요? 해모 보고싶다 티모티모 프레본님 별포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티모로 한번 정신갱해주세요 탄만 나왔다하면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티모 연창하는거야 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티모를 하는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중에 나중에 진짜 우리가 이제 다 셋으로 다 살고 딱 죽고 나서 진짜 하늘에 가면은 그 하늘에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다 적어놓은 책이 있을거에요 거기에 진짜 티모 곱하기 몇 이렇게 써놔 정말이야 티모 한수만큼 내가 봤을때 벌 받는다 정말이야 진짜 티모 장인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웅스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식님 지읒 됐다고 아 그래도 나중일이니까 나중일이니까 그리고 그건 제 생각이지 염라대왕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진짜 티모 하는 사람들 항신님처럼 장인이면 모르는데 내가 티모 하면 진짜 염라대왕님이 그럴걸? 염라 짱난다고? 진짜 염라 짱나? 바로 럼블 간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자신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로챔스에 항상 럼블 나오는거 보고 아니 럼블이 얼마나 좋길래? 한번 나 열관리 해볼게 열관리가 열받는거 관리라면 그것만큼은 내가 전문가 아니겠어? 열관리 잘 해볼게 가보자 일단 교과서표 오케이 이거군 어 나는 근데 이거 가고 싶은데 천둥군지의 호령 그래도 돼 그래도 될까요? 아닌가? 이거 가야되나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룬은 기본 AP 룬이겠지 마관의 주문력에 방어의 주문력 와 올 주문력 빠생이네 어 쟤네 딱 이거 탑만 AD 나오면 올 AD인데 대박인데 이거 가면 되겠는데 아 럼블은 무조건 죽불이에요? 천둥보다 불꽃이 좋아요? 아 감사해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또 우매한 저는 이거 딱 보고 브론즈들이 이렇게 쓰는구만? 우리 실버는 천둥군주지? 하면서 천둥군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그러한 안좋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이퀄 라이저 쓰는건 빅토르 2처럼 쓰면 되는데 빅토르 레이저 잘 쏘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빅토르 레이저로 적 미드알이 얼굴에 난 점까지 얼굴 하나도 안 닫히고 빼주는 사람이에요 그정도로 섬세한 레이저컨이 가능하기 때문에 럼블에 궁 컨트롤 한번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맞추는게 아니고 그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잖아 럼블의 궁은 그치 럼블의 궁은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이 돼서 예상을 해서 깔아야되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과도 같애 바둑에서 그 한수처럼 그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을 잃고 그 신의 한수 그 위치에 딱 적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적의 퇴로라던지 어떤 심리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니까 이거 상황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기대안해? 많이 기대하지마세요 그니까 기대는 하는데 너무 많이 하지마 그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많이 하지마 근데 아예 안하지도마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좋아 가보자 오케이 나르네 올 AD 좋습니다 이러면은 룬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좋습니다 망하네 망하네 주문해 주문 좋아 가보자 자 맵 맵으로 바꿔드릴게요 오케이 다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 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친구들 방송 키고 뭐 다 키고 했지만 내가 1등이야 봐라 봐봐 누가 1등인지 봐 아직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80%를 향해 가는 중 람보스와의 와 제일 먼저 됐다 이게 여러분들 준시스템입니다 제가 항상 준시스템 추천하는 이유 방송 키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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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사용량 50%인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등 찍어버리는 클라스 이것이 바로 준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다 같이 부르죠 심심한 날 놀하고 싶은 날 내 컴사양 빡대가리 조 요 각사 컴퓨터 AS 완벽한 컴퓨터 예아 가족같은 조립식 컴퓨터 어디에요 준 시스템 사면 게이득 끝 야 게이득 보세요 여러분들 게이득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 도란 방패를 많이 가나? 첫템을 도란 방패를 많이 가네 그럼 나도 그거 저도 그거 주세요 가자 그 다음에 스킬은 처음에 Q겠지 열관리 한 다음에 2 오케오케 좋아 이거 스마트키 이거 쓰지마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좋아 부시를 다 태워버리자 그런 망가짐으로 하는 거야 엄청난 불꽃이 되어 엄청 강해져서 부시까지 태워버리는 슈퍼 불꽃이 되겠어 좋아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소환사 한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뭐야? 우리 팀이야? 누구나 간 거야 멘트 한번 쳐 이 바람이 느껴지나? 지금부터 피바람이 불 것이야 좋아 우리가 한 명 나갔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허세로써 위장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오 굿 왔다 잘 먹고 있어 지금 죽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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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잘한다 나 잘하는데? 방풀이라고? 왜 뭐때문에 뭐때문에 방풀이야 설마 이 자식 케이틀린이 대머리라고 한 말 때문에 나한테 방풀이라고 한 건 아니겠지 고통을 안한번에 방풀이야 지불 죽불 줄 this is actually had to kill this day now this act this is going to hang up 자! 아! 아! 잘 맞춰! 와! 야! 그 사이로 나는 다 피하고 내껏 맞추고 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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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럼블이 나 옛날에 되게 못했는데? 쉬워졌나? 잘되네 아! 열관리에요 진짜! 맞다! 어! 야! 잠깐만! 여태까지 열관리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잘된게 아닐까? 오! CS 되게 잘 먹어! 오케이 오케이 평타가 강해지는 시간인구만 오케이 어! 또 손에 볼트 타다가 이득받다 아! 나르의 CS 17개 하하! 야! 이거 두 배 차이 나는구만 대박입니다 자! 목표가 더 커졌기 때문에 메가 나르로 변신하면 오히려 더 좋아 더 잘 맞아 잘 먹고 있어 CS 오우! 잘해요! 평타를 딱 칠 때 여기서! 빠져주면서 빠져주면서 좋아 계속 하드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헤카림 지금 다이브 칠 것 같아 좋아 초각군 헤카림 방금 6이야? 아 4구나 왜 6으로 보였지? 히히히히히히히 와아아아 너 밟고 죽어라 이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하이 퍼블를 먹었는데 뭐? 좋은 것만 제가 가자고? 오케이 그럼 아이템 리안드리의 고통부터 리안드리의 고통부터 먼저 가자 1500원 딱이야 딱이야 이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충전용 물량 떠나가고 기분이다 와드도 하나 사자 좋아 니가 한다면 나도 좋아 빠져줘 빠져줘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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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멸공을 쓰네 방금 전멸공 쓴거지 와 잘한다 이어서 나르 전멸공 썼어요 나 전멸을 피하라 그랬거든 전멸공 인정하자 나르가 잘했다 바텀은 왜 왜 이거 갱을 여기 왔는데 바텀 왜 죽었어 나만 죽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죽었네요 물 좀 물 좀 먹은거면 합시다 빨라지게 하고 찍어놓고 물 먹어야지 아 저 물 먹을 때 여러분들 또 심심하시니까 자 자 또 부금 틀어놓고 물 먹을게요 자 이거 부금입니다 실제로 제가 물 먹는건 아니에요 아 아주 차갑구만 이거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스타벅스 텀블러가 제 기능을 하고 있구만 자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어디래 아 이거 3번이구나 아니게 궁이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별골 다 보이네요 궁이 이거구나 이거 가능하지 않아 이거? 열 땜에 안되나? 멈출 수도 멈추지 않는다 콜라 좀 해볼라고? 어? 아아 오? 꺄아아아아아아아 죽어라아아아아아 아아 그만 그만 아 아 너무 아까워 어 저거 가능하지 않냐 저거 그래도 이득이야 라인을 라인을 나는 다 밀고 집에 가고 저 친구는 라인 못 밀고 집에 가고 텔포가 지금 두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이득이 틀림이 없습니다 집에 갈게요 이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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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감히 자아 개이득 어차피 난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니까 예헤이 좋아 또 이득을 봤어 좋아 좋아 이거 얼마야 얼마 이거부터 먼저 가는 거 맞아? 궁 이거 하나 속도자가 너나 사고 1코어만 올린 다음에 딴 거 사는 거 아니지? 아아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별로야 이거부터 먼저 팔목 보호대부터 먼저 가야 돼 쟤네가 오 레이디이기 때문에 보호대부터 먼저 가는 게 개꿀이야 닌타까요 어 신발은 닌타 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두 번째 섬마 두 번째 섬마 두 번째 섬마는 이 섬마 이 섬마 이 섬마 가자 이거면 이동 속도 빨라지나? 오 빨라졌다 꽁꽁꽁 마간신 가야죠 마간신 가야지 그러니까 브론즈지? 좋아좋아 일당을 잘해야돼 럼블은 전형적으로 연애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캐릭이오 conditioner haba 에ㅋㅋㅋㅋ 에 귀여운 분력을 返했는데 이 미니언 미청각이들 이 미니언 미청각이들이 아빠의 귀를 막아 영웅은 죽지않아! 전성으로 다시 태어날 뿐! 오케이 뭔데 뭔데? 뭔데? 어우 저 녀석 자꾸 카딕스 있는 것처럼 굴고 있어 아우 빠생 뭐야? 맥 가려야돼 와 모른다 얘 변신하면 변신한다 이제 끝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 정도면 킬 줘요 반개랑 반개 모였잖아요 아 너무 아까워 다음에 꼭 잡자 한 라인 더 밀고 가자 내가 지금 라인적으로 5위를 점하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거 죽는거 아니지? 와아 설마 진짜 다 이쪽으로! 좋은 인생이었다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아 닌자 타비 먼저 가야겠다 닌자 타비 1100원 오케이 닌자 타비부터 먼저 갈게요 이게 지금 개꿀템이거든요 이 지금 다섯 명 조합에 가장 꿀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닌자 타비에요 닌자 타비는 이동속도를 상승시켜주면서 거기다가 평타까지 평타까지 느려지게 해주기 때문에 아니 느려지면 안되지 평타까지 데미지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꿀 아이템 잇 아이템이죠 아 마간신 아니에요 닌자 타비에요 무조건 아 무조건은 아닌데요 닌자 타비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간다 닌자 닌탑이 짱이에요 여러분 닌탑 많이 안가보신분들이 닌탑에 대한 약간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닌탑쟁이들 우리 닌탑 자주 가는 닌탑쟁이들은 닌탑의 효용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특히 탑라이너들이 그래 탑라이너들이 딱 간다 했다 변신하지 이거 변신 끝나면 해보자 2번 더 넘기고 를 том 엔진 카드 출력 대신 오케이 이번엔 괜찮아 이번엔 까비 좋아 하드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바텀은 지금 못 가져요 피가 없어서 쟤 궁 뜨면 아마 나한테 올라갈거야 나르 궁 있기 때문이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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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빠져 나르가 이제 올타임이다 역시 전멸 날림 님 전멸 날림 저도 날림 으헉 눈에는 눈 전멸에는 전멸이다 나의 접전이 성공적이군 하자 집에가자 땀굴 파서가자 북한군 마냥 고고고 좋아 이거 이제 팔아 필요없어 결국엔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이거라도 하나 사자 가자 이보기 시청자들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나? 그렇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도록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그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 좋아 어 뭐 있는 것 같다 딱 보니까 저 위치에 있다는 거 카딕스가 이 근처에서 어? 날개짓을 하며 이거 봐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맞지 맞지? 다 보인다고 나는 나는 쟤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 보인다고요? 나의 좋냐 부터 먼저 가야겠다 엔진 가동 엔진 가동 배신 린자 탑이 엄청 좋네 누가 누가 나간 거야 이즈리얼 해카림 142 0 0 0 1 3 0 아 큰일 났네 우리 팀원들이 이거 다들 말렸네 해카림은 하기 싫어서 아 나간거 하기 싫어서 나간거 아니다 다행이다 진짜 천만 다행이야 하기 싫어서 나간거만 아니면 돼 그럼 내가 처리해줄 수 있어 난 안면폭발 광선이 있으니까 난 안면폭발 광선이 있으니까 그냥 폭발이었다면 난 안돼 안면폭발 광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지 간다 그렇지 돌 태워지마 또다시 또다시 실수를 한 나르 좋아 나 궁 뜬다 이번엔 내 턴이다 이번엔 마이 턴이야 꺄아 꺄아 꺄아아아 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하아 야하아 이런 남자의 싸움에서 밀고 당기기가 대박이었는데 아 거기서 당겼어야 되는데 밀다니 거기서 내가 밀다니 까비까비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개고수였는데 아 잡았으면 좋았는데 까비 룸펜네임 아 재밌었다 벨벅산 오개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 텐 써야돼 이거 이번에 아 북키텐 쓰기 싫었는데 어쩔 수가 없다 라인이 너무 밀려있어서 이거 내주면 안 돼 좋아 너한테 줄건 없지롱 누구한테라도 스트레스를 풀었어야 됐어요 죄송해요 우리 타원은 인내심이 강하니까 타원은 잘생겼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왜왜 이거 한번 해도 돼 암흥총만 줬다 정신 정신이 산만해서 핀 찍어서 핀 찍어서 야거 한번 해보자 카림아 휴보게 카림이 나르보다 CS많이 먹었지 와 벤시부터 같네 GOH iK sky 화이 욕 Till são é ass 참 으우 만드기 으후 야아야야야야 야 정말 어! 아! 아 깜짝 놀래라 무조건 잡는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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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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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은 막상막한데 지금 다른 라인이 너무 힘들어 제발 제발! 아! 제발 한마만더! 오! 야! 굿! 굿! 좋아 좋아! 좋아! 팀워크 좋았다. 수고했다. 좋아! 팀워크 잘했다. 수고했다. 딜량 볼까? 딜량 1등이겠지? 아.. 10명 넘치게 싸웠다. 아주 즐거운 게임이었어. 좋아. 와.. 딜량 봐. 추워놨다. 수고. 좋아졌습니다. 상대로 만나니까 좋네. 재밌었다. 저격은 그만하고. 알겠지? 수고했다. 좋아졌습니다. 현재 본방에 모발의 중계방에 3400총 계신데 우측하다는 여러분 업버튼 업버튼 한 번. 12시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 더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션플러 Sleep 적소 시도